오케이 사죄! 오케이! 오케이! 어르신 저거 어그로 끄는거 봐 저거 뭘 또 뒤지기 지름이야 뒤지기 지름이야 형 아 이거는 승률이 0승 4패인거는 버그 버그 한 10승 4패인데 버그 버그 어 변이 좋다 설마 빅사진가? 빅사진은 변이 제일 좋죠 급하게 이걸 낼 필요가 없어 밀고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폭룰을 왜 골라요? 상대 아직 어떤 데인지 모르고 어 이거 왠지 빅사진 같다 빅사진 태워야! 아저씨 전에 쾌법전 저석 쾌법 못하는걸로 인정하기로 했잖아요 어게이 오호 근데 쾌법이면 이런거 말고 저거 태워야돼 그 뭐지? 그 리치왕 내가 여기서 뺏길게 리치왕 저거밖에 없음 동전에 이거 할까? 아니? 굳이? 이거 해놓고 이거 내놓 철수 아저씨의 쾌법님 고맙습니다 왜 끝났어? 형 나 생각 좀 할게 나 플레이 생각 좀 할게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모르죠 던져 바뀌었잖아 이거 봐 뭘 승률세탁이에요 어 변이물이야? 아아! 아직 큰게 나올때가 아닌 아직 큰게 나올때가 아니고 나와봐야 암흑의 정수나 뭐 그런거 쓸때라서 변이물이야 근데 좀 나중에 얼방이 나왔지만 변이를 딱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변이물이야 껌 그럼 보세요 상대는 양이 한마리 죽었고 여기서 동전에 리치왕이 나와서 빨리 죽음의 소나기 뽑아서 안토니를 훔쳐가야지 하는데 다시한번 양이 됨 보세요 보샴 보샴 님들 보샴 아니야 마차 확인 실패 반지 개꿀 비밀 하나 더 비밀 하나 더 설마 비삼자 쓴다고 하지마 자 리치왕 리치왕 아 그냥 힐 여기서 다 뽑아서 쓰나? 나 손패 다 모았음 나 손패 다 모았음 나 지금 이제 그 뭐야 신비술사에 고소만 나오면 됨 한 대 더 맞아도 되겠지 한 대 더 맞아도 되겠지? 한 대 더 맞고 다음 톤에 눈보라 쓰자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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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차에서 고소가 안 나왔을 때 철면 수심특 외모가 잘생겼으며 머리가 좋고 얼굴도 크고 풍채도 듬직한 반박시 장롱이음 어깨 얼방 안빠짐 얼방 안빠짐 자 제발 고소만 아 대체 언제 나옴? 아 대체 언제 나옴? 얘는 이제 의미가 없는 카드임 손에 다 있는거임 아 안토니 이거 해버림? 아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는 왜 안내냐면 괜히 이거 냈다가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 제발 드로우카드 뭐 시린빛 점쟁이도 있고 많잖아 왜 띠웅 어 오늘 이 파스 좀 되는데? 오늘 이 파스 좀 돼? 이거 내고 아니 이런거 말고 저기 저 그거 있잖아 왜 이거 신비솔사의 고소 아니 두 장이나 여기 있는데 괜찮아 얼방 있으니까 급할거 하나도 없음 내가 좋음 내가 좋음 거라췌 거 갈아췌 좋아 이거 이거 쓰고 이러면 얘로 하나 아 여기 얘가 혹시나 안나올수가 있어 이 정도 됐어? 아니 영혼의 절규 근데 이러면 나 시간 많이 모았는데 그럼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낼거임 어떡할거임 나 이거 낼거임 띠웅 띠웅 내가 사죄인거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봐 아까 양 한마리 나왔죠? 양 한마리 나왔죠? 개꿀 야이 끝장나는데 오케이 오케이 빠세 아니 나 내 말이 나온줄 알았잖아 버그인줄 알았잖아 도넌 은행 구멍 도넌 유 pod